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아침까지는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거창과 강원도 정선은 6도 안팎으로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 자릿수로 출발하는 곳이 많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부쩍 더 쌀쌀해지겠고요. 서울도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에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2.6도, 안동은 9.5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 광주 20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 광주 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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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